네, 나를 홍보해봐요. 지금 사연 열심히 보고 있는데요. 우리 신우주님께서 우리 엄마 홍보합니다. 운전면허증 따는 게 평생 수원이라고 하세요. 필기시험에서 다섯 번째 떨어져서 여섯 번째 도전하고 있는데 이번 시험에 꼭 합격하시라고 홍보합니다. 엄마 운전면허증 따면 제가 자동차 사드릴게요. 우와, 어머님 꼭 다셔야겠습니다. 어머님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조광현님, 저는 저희 장인어른을 홍보합니다. 장인어른께서 정년퇴직하시고 서울에서 개인택시를 하시는데요. 제2의 시작을 응원하며 장인어른 목소리 정말 성우같고 좋거든요. 차번호 1100번 택시기사님, 우리 장인어른 화이팅! 이야, 멋진 사위님이네요. 너무 멋있는데요.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자, 2138님. 금연이나 다이어트는 여러 사람이라면 이렇게 퍼뜨리라고 하잖아요. 제가 요즘 독하게 맘먹고 다이어트 중인데 저의 각오를 홍보해도 될까요? 제가 폭식을 하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신다면 한 대씩 때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근데 와플 쿠폰 보내드릴 텐데 이거 어떡하죠? 어, 이거 그럼 드리지 말까요? 아, 근데 치팅데이 때? 네, 그때 약간 저를 한번 풀어줄 때 그때 한번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너무 또 혹독하게 하다 보면 힘들잖아요. 맞아요. 그때 한번 딱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몸에게 보상도 좀 줘야 됩니다. 네네. 자, 정윤혜님. 재취업 준비하는 저를 홍보합니다. 임신하고 육아하느라 경력 단절됐지만 다시 일을 시작하고 싶은 열정으로 똘똘 뭉친 아기 엄마입니다. 재취업 성공하고 싶어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죠. 마음만 있다면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럼요, 할 수 있습니다. 제 친구도 단절됐다가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좋은 기운 드리죠! 가자! 안 맞네요, 우리. 안 맞아. 대충 맞았어요. 허수진님. 저희 태권도장 홍보예요. 인천 구월동에서 부부가 함께합니다. 아이들이 즐겁게 운동하는 게 저의 목표예요. 인천 구월동 힐캐슬 태권도장 화이팅! 화이팅! 야, 태권도장. 좋아요. 부부가 또 함께 일하면 더 좋잖아요. 그럼요. 저희처럼요. 네, 같이 일하면 좋죠. 화이팅! 네, 화이팅! 자, 양슬기님. 요즘 일교차도 심하고 시국도 시국인지라 많이 힘드실 텐데 보양식 필요하지 않으세요? 네! 보리굴비 간장게장 드시러 아산 배방 자연 한정식으로 오세요. 저희 친정엄마가 하시는 가게인데 적극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엄마가 미연언니 팬이시라 러브나인 듣고 왔어요 하시면 서비스 드릴 수 있다고 하네요. 많이들 찾아주실 거죠? 어, 너무 좋아요. 간장게장 정말 좋아하잖아요. 굴비예요, 보리굴비. 와, 굴비도 대방 자연 한정식. 여러분들, 러브나인드 꾸었어요 하세요. 서비스 팍팍 드린다고 하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이요. 네, 4616님. 전화성 병점 중심 상가에서 리더스 당구장을 운영하는데요. 오늘 생일이라 손님들이 케이크랑 꽃을 사오셨네요. 요즘 손님이 없어서 힘이 들지만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힘납니다. 와, 평소에 되게 인심 좋은 사장님이셨나 봐요. 주변에서 이렇게 손님들이 챙겨주시기가 쉽지가 않은데. 네, 쉽지 않아요. 그리고 손님하고 굉장히 친한 사장님들 계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신 분 같아요. 저도 예전에 그 청개거리 노래방이라고 지금 없어졌는데. 고등학교 때부터 제가 도전천국 연습할 때까지 다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없어진 게 너무 아쉬워요. 사장님께 한마디 하시죠. 사장님 보고 싶어요. 맨날 3시간씩 저희 서비스 주시고. 갑자기 지금 무슨 말이죠? 음료조 Мар갑tu.